말이 좀 이상한데 비키니를 샀습니다 행콕은 이제 기회가 되면 할거에요 아마 친무의 시점도 있다면 밀짚모자 도착 긴박한 상황의 전장 왔구요 크랙이 어 루피네 교대할 수도 있네 이렇게 약하셔가지고 게임을 해먹어요 이렇게 약하셔서 이렇게 약해가지고 게임을 뭘 해먹어 어 잠깐만 어 야 깝치면 안되겠다 깝치면 안되겠어 어 교대 어 수고해요 어 죽게 죽여줄게 도바 로저드 도바 로저드 대사마 대사마 야 대사가 없어 어 30년동안 가장 해적왕이 근접한 사람 앞에서 지가가가지고 해적왕 되겠다고 한거에요 지금 이거 어 걔 반말로 바로 옆에서 어 걔 지금 심기 불편한데 지금 흰수염 아 갑니다 그래서 루피가 이때 패기를 배웠구나 흰수염한테 패기가 어디서 배웠는지 했더니 흰수염한테 패기를 비웠네 배웠네 그래서 여기서 패기를 쓴거야 뜻밖의 제외 광대버기 모비디코의 가판에 서서 주의상황을 보고 있던 흰수염 그의 눈에 친숙한 얼굴이 비친다 센 이미지는 아니죠 이게 친숙하다는 표현으로 나오네요 나오네요 에이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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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버기 원샷으로 소개해주고요 얘가 광대버기를 아나요? 원래 이게 좀 버기가 좀 걔는 아는데 빨강머리 그 걔랑은 친한걸로 아는데 아 어? 선동지 로진다 선동당했다 뒤졌다 너는 뒤졌다 아 그냥 애송이 정도로만 아는구나 아 아 그니까 주요 간부를 아는게 아니라 그냥 카운터에 있는 요원 정도로 아는 사이였구나 뭐야 이거 미친거 아냐? 어 나 지금 어어? 버기 이 자식봐 어어! 버기 야 체력 없어 우와 이거 버기 이것봐라? 버기 이 자식봐 놀래라 엉 으흐흐흫 야 흰수염 죽.. 죽겠는데 이거 아 우와아아아아!! 하단판정도 있어 와 누워있을때 하단판정도 있네 능력이 없으니까 저기 저거밖에 없잖아 능력이 휘두는거 자기 몸으로 지리네 이거 거기 최강설 이따가 대전할 땐 이렇게까지 체력이 차이가 안나겠지만 게임이니까 그랬겠지만 충분히 쓰면 하겠는데 거기 쓰게 되면 이거만 써 잡아야겠다 진짜 방송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얘는 어쩔수가 없어 와 뚫었네 또 이거 또 몰라 이번판 또 몰라 이거 이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진짜 와아 두대 맞았어 두대 나 20대 때리고 나 두대 맞았다고 지금 제가 그 도는 기술 있잖아 근데 저걸 또 가드하면 왜 저걸 가드를 안해요 그럴 수 있잖아 저 가드를 브레이크하는 기술이에요 저게 잡기가 거기가 잡아서 빠는게 가드를 못해요 한 번 썰어주고 제발 제발 좀 죽어 제발 좀 죽어 와아 와 온다 온다 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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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만 쓸래 야 걔 야비만 쓸랜 나 이거만 쓸랜 나 이거만 써 이거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얘한테는 근거리론 힘들어 두대만 맞으면 죽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 나비 간다 오케오케오케 설마 여기까지 쥐겠어? 오! 제발! 마무리 그렇지! 잡았다 어외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아 꺼내버리고 시작한지 한 2시간 된 것 같아요 건방죠 버기는 근데 막상 플레이해보면 저렇게 쎄지는 않을거야 설정이기 때문에 게임 스토리상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져가는 게임 스토리를 저렇게 쎈거지 지금 시작한지 드디어 나오시네 아카이누가 훨씬 나을지도 몰라 아까 걔보다 거기보다 나을지도 몰라 와 퇴좋불가다 이제 이제 퇴좋불가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퇴좋불가 자 레벨업 한번 했네요 우수업 상딜 나미짱 초파짱 노빈짱 프랑키 부룩짱 사보 어 루피 기어퍼 뭐야 잠깐만 나미 수영복은 또 다른 캐릭터로 적용이 되는거야? 어 하나의 그런 저거네 그게 동작이 혹시 다를수도 있어요 수영복은 얼른 확인해보고 싶다 자 모략 공경에 빠진 흰수염 대장 아카이노는 거대 소용돌이 거미해적단 선장 스쿼드를 속여 흰수염에게 중상을 입히지만 흰수염은 스쿼드를 용사고 배에서 내려 전장으로 향한다 흰수염도 4번 찔리겠네 그러면 꼭 반드시 유튜브에서 루피 아니 루피 편을 보고 봐야돼 그래야 이해됐나 안그러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 모랴 공경에 빠진 흰수염 아카이부네 자 3명 눕혀대 3명 3명 눕혀야돼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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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진짜 쎕니다 얘 조심해야돼요 자 됐다 빨리 아카이노 암호 시켜야돼 아카이노는 빨리 죽여야돼 됐다 됐다 자 아카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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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암호 시켜야돼 오우 한 대 맞았다 큰일났다 한 대 맞으면 답이 없어 아아아아 벌렸네 됐으 됐다 됐다 됐어 아카이노 잡아 아카이노 아웃 그 다음에 아웃키지 혼자도 3명 잡아야돼요 지금 빨리 가야돼 갈기 멀어 여기서 엄청 많이 죽을거야 다들 딱 보면 느껴지거든요 여기 많이 죽이는 장소야 어 얘네들 공격력은 장난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기때매 빠르게 끝내야되는 장소에요 좋아좋아좋아 자 막아막아막아막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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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어어 뚫렸따 아아 됐어 됐어 자 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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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제발 먼저 오 좋았어 좋았어 키자루 키자루도 셉니다 자 원으로 깹니다 바로 원트에 깹니다 원트라이에 자 원트라이 깨 원트라이 깰 수 있어 좋았어 자 원트에 깰필이야 일어나 자 됐어 이거 내가 근데 죽을수도 있어요 지금 얘도 기습 썼거든요 몰라 이거 봐야돼 걸렸다 오케이 개 뭐야 아아 여기서 키자루한테 이걸 따위네 아아 이런 예감 때문에 내가 해설을 하는 거예요 딱 그 순간의 판단을 알잖아 내가 본능적으로 쯧 이래서 제가 대전게임 해설을 하는 겁니다 저기까지 딱 이어져야되는데 저공격인지 몰랐는데 저공격은 막는걸 다시 습관을 들여야겠다 후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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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카이노 빨리 제거야돼 빨리 제거 아카이노 빠른 제거 아카이노 아카이노 벽으로 몰렸다 나이스다 아카이노 벽으로 몰렸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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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른 제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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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야 모든 야 모든 캐릭터 다 벽으로 잡아 야 벽으로 잡을 수 있어 자 모든 캐릭터 다 벽으로 잡습니다 자 일어나 어 뭐야 키자루 바꿨네 키자루 먼저 잡자 야 어디서 이게 수압을 하고 있어 어디서 탱글 짓을 해 좋았어 까비 아이고 아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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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냈어 자 떨어집니다 자 바로 바로 공격받네 키자루 키자루 구석으로 몰아줘 구석으로 각성의 후 뭐가 없어 각성 바다야 뒤져 오케이 오케이 구석으로 몰았어 구석으로 몰았어 됐어 이겼어 자 어? 이걸 막아? 자 됐구요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자 일어날 때 가시대시 오아 오어 안 밀려? 아아 그렇지 야 가드 가드하고 옆으로 아아아아 오케이 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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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어 아아아아 호호 어 아니 근데 궁이 빗나갈 확률이 높아요 키자루가 이렇게 밝히지만 해도 원거리가 가가지고 아까 궁을 실패해서요 서푸른 판단은 안좋습니다 자 깼고 자 추천 한번씩 누릅시다 잡았구요 무너지지 않는 의지 기사회생의 한수 흰수염은 아카이노의 마그마에 의해 수십년을 남게한 모빌이 골을 잃게 되고 해군이 만 안쪽에 철벽의 방어병으로 두른 절체절명인 상황 속에서도 비장의 카드를 치고 있었다 갑시다 저보다 근데 좋은 방송하는 bj들 많습니다 재밌게 하는 흰수염은 어 아 아 하나 나오는데 나아